한국일보가 주최하는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지난 2일 토요일 오전 페더러웨이 셀레브레이션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시애틀 총영사관과 아시아나항공, 뉴욕라이프, CJ농심, 유니뱅크, 스웨디시병원에서 후원하고 페더러웨이 한인회, 페더러웨이 한인학부모협회, 워싱턴주 대한체육회, 케이그로그로서리협회, 시애틀산학회, 코웨이 등에서 협찬한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화창한 토요일 아침 약 300여 명이 모여 아침 공기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 후 김도산 올림피아 노인회장의 호루라기를 시작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인들은 가족끼리 또는 친지와 함께 걸으며 6월의 실록을 즐기며 건강 증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경품 추첨에서 아시안항공권은 실비아 양에게 행운이 돌아갔습니다.